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요청 자려고 아 그래? 잠깐 걸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 아, 그냥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, 그래 너 야,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네 난 지금 간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바빠도 너야 오 마이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, 그래 너 야,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amoto, 그래 너, 그래 너, 나는 술은 못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는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넌 이집 불교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복도 보아도 바빠도 너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복도 보아도 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볼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 어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